대한민국 영화인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영화축제 제43회 청룡영화상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혜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유현석입니다. 올해로 다섯 해째 청룡의 여신 김혜수 선배님과 함께 청룡영화상의 진행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는 영화인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한국영화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 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오랜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수상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벅차고 행복합니다. 네 그렇습니다. 그동안 이렇게 객석에서 보내주시는 뜨거운 환호와 응원이 참 많이 그리웠었는데요. 여러분들을 만나 오늘 청룡영화상이 완벽한 축제의 장으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현장에서 자리를 지켜주신 영화인들 그리고 애정으로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청룡영화상이 그동안의 기다린 만큼 여러분께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. 자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시상식 청룡영화상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